네, 주간지 배틀 일화 쓰고 정기원 담화라고 읽는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기리 21의 정원주 편집장 그리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내내 제가 두 분 싸움 붙이다가 지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새해 되면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아예? 우리가 포기하고? 네,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두 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정민을 향해서.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당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두 분께 2020년 어떤 한 해였을지. 정원주 편집장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편집장이 될 줄 몰랐고요. 아, 정말요? 네, 네. 3월의 편집장이 된 건 조금 저한테 의외의 사건이었고요. 사실은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되게 루틴한 삶을 살면서도 새로운 걸 해보려고 아동무당 했지만 별로 달라지거나 이런 걸 못 해보시고. 네, 결국 실패한.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뭐 하여튼 재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매주 뵈면 알지만 도대체가 사생활이 없으신. 오직 일에만.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방송을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네, 정말요? 네. 진행자가 어떻게 네 삶을 다 알고 있는지. 너무 만족감이 큰 방송이었다고 전해달라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이름에도 제가 프로파일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현희 기자님은 올해 한 해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그러니까 좀 그동안이랑도 완전히 다른 정말 새로운 걸 취재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보니까 올해 썼던 기사 중에 4개 빼고는 다 코로나19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오직 코로나19로 점철된 2020년. 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한 해도 거의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자가 다양한 영역에 계시겠지만 시사인과 한결의 20일 지난주에 송윤호 발간을 하셨습니다. 한결의 20일 얘기는 지난주에 들었고 김현희 기자께서는 지난주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시사인 송윤호 오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올 한 해를 인물로 정리를 하셨네요. 어떤 인물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네, 저희가 코로나와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총 5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외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분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중에서 한 대표적인 분을 말씀을 드리면 정유협 군의 부모님을 선정을 했는데요. 정? 정유협 군이라고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3월에 대구에서 상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응급한 상황이었는데 열이 나고 이러니까 코로나19 의심을 받아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던 세상을 떠났던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올해 12월 3일에 수능을 봤을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저희가 정유협 군의 부모님을 꼽은 건 사실 그때 제대로 된 애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청소년에게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물론 다들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정유협 군이 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는지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부분에는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좀 없었잖아요. 이번 기사에서는 정유협 군이 13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13번이나 받았어야 했는지 그런 정황도 좀 드러났는데요. 이게 계속 음성이 나오는데도 당시 의료진이 정유협 군 부모님한테 했던 얘기가 코로나19를 99%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마지막에 사실은 양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또 추가 조사를 통해서 가짜 양성, 위양성 그러니까 실험실에 오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일정 부분 의료진이 무리하게 이 정유협 군의 병세를 판단한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정유협 군의 부모님인 정성재, 이지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들과 똑같은 죽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9개월 동안 병원 관계자, 공무원, 국회의원, 기자 등등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랑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깜빡 잊었었네요. 사실 대구의 정유협 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분들 특히 그렇고요. 부모님. 그리고 시사인에서 송연호의 또 다른 측면이 올해의 사진들도 뽑으셨네요. 네. 저희가 2017년부터 송연호를 올해의 사진 특별호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해를 상징하는 사건들을 사진으로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취지고요. 국내 유수의 보도사진 작가,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사진과 함께 짤막한 에세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올해는 소설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김해랑, 정세랑, 최은영 작가 등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세랑 작가가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찍힌 장례식 사진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방호복을 입고 유족 대신 환자 곁에 섰던 의료진이 있다. 우리 사회는 그 애도에 함께 제대로 임하고 있는가. 애도의 태도에 공동체가 쌓아온 성숙함과 나아갈 방향이 담겨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네, 사진에 작가분께서 의미를 붙여주시는 글들이 참 의미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시사인의 송연호 표지는 당의 정경 질병관리청장이고요. 사진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보기만 해도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정의혁 군 부모님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젊으셔서 그것도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 아들도 고3인데 저희 또래겠죠. 저희가 참 안타깝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사인에서 뽑은 올해 인물 말고 혹시 김현희 기자는 개인적으로 올해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르신들을 좀 뽑고 싶은데 어르신들? 네, 노인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돌아가신 연령대이기도 하고 가장 취약한 연령대죠? 네, 삶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계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교회발, 집단감염이라든지 8.15 태극기 집회 같은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비난만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그런데 연말에 그분들이 감내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좀 기억하고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르신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피해와 타격을 입으셨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편견과 차별의 그런 대상이 되신 측면도 있고요. 정원주 편집장님, 한기열의 20일에서는 올해 인물 따로 뽑지 않으셨나요? 네,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송년을 만드는 게 언론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또 어떻게 잘 만들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인물을 뽑거나 사건을 뽑거나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결의 21은 그걸 일기로, 19명의 일기로 저희가 뽑았던 거죠. 그래서 따로 올해의 인물을 한결의 21에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정원주 편집장님이 2020년 참 힘들고 예상 못했던 일들로 점철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어떤 인물을 대표적으로 뽑고 싶으세요? 그 정은경 청장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제외한다면 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론이 가장 주목한 인물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이 주목한 인물에서 딱 감이 왔어요. 네, 라고 생각하고요. 그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 해 내내 마치 도장 깨기처럼 네, 주목을 받았고 아마 일면을 제일 많이 장식한 인물로 만약에 뽑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정은경,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계를 안 내받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언제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을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실 관실반정이 많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1년 내내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건 굉장히 일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과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인물이 주목을 받을까? 특정 인물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성향이랄까? 직업이랄까? 위치랄까?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원주 편집장님. 내년에는 어떤 인물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요? 예상을 하신다면. 아니, 뭐 이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화내실 텐데 새로운 서울시장이 되겠죠? 네, 4월에 재보궐선거에서 되는 서울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거기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점을 보러 가야죠.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느냐라고 여쭤본다면? 제가 정치부로 출입한 적이 없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회피하시는. 아마 마음속에 누구나 딱 있으시긴 하실 텐데. 네, 김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올해도 너무 큰 주목을 받은 분들이긴 한데 저는 그냥 제 맘대로 꼽자면 방탄소년단, BTS. 방탄소년단. 너무 당연한 말씀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겠죠? 네, 지금 2월에 그래미 어워드가 예정에 돼 있어서 거기 노미네이트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비단 한국 국민들한테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노래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고요. 자, 그럼 한길의 21의 신년호 커버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길의 21에서는 신년호 커버 스토리가요. 2021년에 같이 갈 것. 그리고 2020년에 버리고 갈 것. 저는 버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한길의 21의 표지인데요. 상당히 우리 아이디의 표정이 상당히 철학적인 표정입니다.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실지. 일단 먼저 2021년, 2020년에 버리고 갈 것. 그것부터 좀 뽑아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이 되면 다들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을 조금 다르게 포장을 해본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볼 것은 무엇이냐. 2020년에 버리고 놓아두고 갈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해본 건데요. 우선은 버리고 갈 것이라고 한 거는 이종의 마인드, 마음과 관련한 걸 좀 뽑아왔어요. 예를 들면 욕망, 욕구, 습관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꼽은 거는 스마트폰과의 거리 두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거죠. 다짐이 원래 쉽지 않은 거라는 거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아이들 마인드가 아니라 굉장히 어른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접속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에는 다 나오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을 썼는지 이런 걸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어느 용도로 쓰는지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SNS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뉴스를 많이 찾아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나의 스마트폰의 습관 그리고 이제 거리 두기도 가능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관계 다이어트를 꼽았어요. 관계 다이어트? 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거절 잘 못하고. 거절 잘 못하고 관계에서도 질질질 끌어가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계와 선절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좀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에 집중할 수 있는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는 용기? 이런 걸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제안들도 했고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 욕망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사람의 욕망이 괴물로 되는... 뭔지 아실 거예요. 네. 네. 버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2021년에 가지고 갈 것? 이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트로 아나바다라고 정했는데요. 뉴트로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세요? 알죠. 아... 아... 알았는데?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고쳐 쓰고... 맞다. 맞다. 다시 쓰고... 이런... 몇 년 전에 나왔던... 이게 97년도 IMF 이후에, 직후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사용에 대하여 한번 다시 성찰해보자.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배달도 많이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하잖아요. 이 표지도 사실 그 한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두고 저희 기자와 그 딸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는... 아... 이게 그거구나. 어쩐지 이 아이의 표정이 상당히 그 뭐랄까... 불만한... 불만한... 불만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일부러 이제 그 쓰레기 안에서 괴로운 심정을 표현을 한 거죠.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S도 문제도 좀 짚어보고요. 네. 2021년에는 아나바다. 레트로. 뉴트로. 네. 다시 우리가 재사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김현희 기자. 시사인에서도 재활용에 관련된 기사를 신년원에 쓰셨네요. 네. 저희도 진짜 아주 비슷한 구도로 사진을 찍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송지혜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하고 실제로 재활용들이 안 되는 물건들을 추려봤는데 정말 저렇게 쓰레기를 집에 오질러 놓고 그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은 게 저희도 비슷하게 실렸고요. 제가 지금부터 저희가 익숙하게 재활용품이라고 알고 있는 6가지 물건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빨대, 병뚜껑, 케이크 상자, 즉석밥 용기, 카페에서 쓰는 종이컵, 과일을 감싼 스티로폼. 몇 개나 될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추셨네요. 맞추시면 안 되는데. 뚜껑도 안 돼요? 뚜껑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제가 기사에서 접해서 이거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이거 재활용 대장 아닌가?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개는 될 수도 있는데 그 카페에서 쓰는 종이컵은 이게 안 되는 거는 그 안에가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코팅이 되어 있는 컵들이죠.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을 조금 찢어보고 코팅이 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고 코팅이 안 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된다. 그런 팁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알아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이 재활용률이 6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기의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서 다시 쓸 수 있다고 골라내는 건 40%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버릴 때 잘 닦고 이물질은 제대로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재활용품이 되는 쓰레기가 많지 않으니까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게 기사의 결론입니다.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긴 하겠네요. 역시 쉽지 않겠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두 분이 그럼 개인적으로 과연 2020년에 버리고 갈 것. 이건 뭐고 2021년에 가져갈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원주 편집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저 실천 편에 제가 쓰기도 했는데 가져갈 것은 늦잠. 늦잠? 네. 제가 약간 늦잠 자는 거에 대한. 원래 늦게 주무시니까 늦잠을 자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평생을. 그런데 내년에는 늦잠 자는 나를 사랑하기로. 아하. 네. 마음을 먹었고요. 잘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네.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잘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버리고 갈 것은 주말에 사내 메신저 하지 않기. 네? 아. 제가 주말에. 사내 메신저. 주말에. 네. 주말에. 기자들한테. 네. 아이디어가 생기면 메신저로 막 메모를 남기거든요. 버리셔야겠습니다. 갑질상사시네요. 알고 봤더니. 네. 그래서 그건 안 하기로. 안 하시기로. 네. 과연 지켜질지 저희들이 한번 내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자는 어떠세요? 네. 저는 버리고 갈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마감을 늦는 습관. 좀 버리고 싶다.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늦잠. 저도 약간 발상을 전환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 그거는 좀 버리고 싶고요. 저도 괴롭고 저희 데스크도 괴롭게 하는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저는 연대감을 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19 유행 도중에. 사람들이 어쨌든 동일한 어떤 적과 맞서고 있다는 은연 중에 연대감이 생겼다. 어느 정도는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연대감을 잘 2021년까지 끌고 가서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연대감은 가져가 돼 관계 다이어트는 하고. 네. 괜찮네요. 그렇죠. 네. 쉽지 않겠지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상당히 뭔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개인적인 그런 계획도 살짝 들어보긴 했지만. 한길의 21과 시사 이내 내년도 프로젝트는 과연 어떨까 짧게만 좀 여쭤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저희가 올해 통고노 계속 만들었었는데요. 통고노 계속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인터뷰집이죠. 사랑하는 작가들 만들어서 호응이 좋았는데. 네.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그런 대상을 바꿔서 그런 인터뷰집도 또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라디오 DJ들 뭐 이렇게. 신분 한 명이나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김현희 기자님 시사에는요? 저는 매체 차원의 계획은 모르겠고요. 제가 실제 국장이 아니라서. 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1문 1답을 온라인에서 연재를 해볼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오해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야심찬 계획이시네요. 두 분의 계획이 또 두 잡지사의 계획이 우리 독자 여러분에게 풍성한 정보와 또 의견 좋은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월요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두 분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9022님 두 편집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두 잡지사의 기자분들은 아니실 것 같고요. 시사인의 김현희 기자 그리고 한길의 21의 정오주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